1, 2, 3, 4, 5, 6, 7, 8, 4, 5, 6, 7, 8, 4, 5, 6, 7, 8, 5, 6, 7, 8, 9, 10 좋아 베이베이 무릎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벌리십니다 자 우 위 아래 빰빰빰빰 이렇게 세 번 쓰리 두 덕고 같이 넷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 괜찮은데? 금방 하시는데? 금방 하시는데? 금방 하면 돼 이렇게 디테일처럼 그러니까 짜실이 없어 동시에 금방 하시는데? 1, 2, 3, 4, 5, 6, 8, 8, 8, 8, 8, 9, 10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진짜 쉽게 간다 했다 아하핳 하시고 앞 앞 뒤 뒤 앞 하시고 이건 약간 옆 옆 사이드로 둡는다고 정하십니다 아니 근데 네 포스터에서 던지고 던지고 이게 약간 업인데 이렇게 던지시면 이렇게 던지는 건데 업리듬 업리듬 짠 된장 그다음 제이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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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, 야야야, 왼, 오, 왼, 오 때 이렇게 적어주세요. 왼, 오, 왼, 오, 인사, 오, 인사, 빵! 떼, 떼, 랄라, 라이크, 베이베, 떼, 랄라, 라이크, 떼. 혹시 왼손 잡으세요? 어? 저 양손. 원래 우리가 이제 다 오른쪽으로 하셨거든요. 하지 마, 하지 마. 그래서 이거 시작도 다 왼손으로 하길래. 왼손 잡으시구나. 이거는 그냥 머리 위로만 들어주시면. 아 이거 힘드세요, 이게? 둘, 셋! 야야야, 넷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생각, 딴 생각하고 있으면 밸드 라이브 생각하면 못 쳐. 제가 마지막, 마지막. 잘 모르겠어요. 마지막. 아, 그래도 진도가 쭉쭉. 아, 그래도 진도가 쭉쭉. 하나 둘 셋 볼까요?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네 몇 번 하고 내일부터는 그냥 디테일을 하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that I like t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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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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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부터요? 네 오른손부터요 이거 올라갔다 이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M박자에 올리고 좌우위 아래로 아래에 올리고 아래로 오오오오 이게 스텝이 뒤꿈치만 하나 둘 오오오오 어 뒤에 앞꿈치만 뒤꿈치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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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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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게 말입니까? 자 우 위 아래 로 누를 때 누를 때 누를 때 응 응 우 위 아래 로 로 로 그 다음에 원 투 트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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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를 다 we are you free to the ball 아래로 호호호호 맞죠 방금 방금 아아 자 we are you 호호호호 맞죠 방금 맞죠 맞죠 자 we are you 호호호호 이게 이게 발이 이렇게 잖아요? 고픈 상태에서 그냥 왔어요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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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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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살짝 탁발이에요 탁발 살짝 탁발 놓고 놓고 치고 치고 세븐 앵 여기까지 해볼까요? 여기까지 해봅시다 이게 진짜 이거 다리도 좀 어렵던데? 이거를 해보니까 그냥 계단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이는 너무 이렇게 각을 주려고 하는 건데 부딪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게 부딪힐 때 그냥 튕긴다고 생각하고 이거 치는 게 안 되시 이게 다가딱 다가딱 둘 셋 아 이거 안 돼 와 많이 타겠어 와 많이 타겠어 반대빼로 하고 있어 와 많이 타겠어 이 예쁘게를 못 할 것 같아요 뭔가 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그 개다리 느낌 사실 뭔가 점프를 끌리고 그냥 이 개다리를 살리는 게 잘 모를 것 같아 제가 힘을 아예 빼고 헐랭이 느낌으로 두두 이렇게 자는 거 근데 그걸 너무 신경 써서 지금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같이 해도 음악이 빨라서 같이 해도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무조건 세 번째 때 오른발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세 번째 때 오른발을 찍으면 세 번째 때 무조건 오른발을 찍으면 조금 덜 걸리더라고요 해보시죠 1번 더 부자 네 준비하시고 좋든 눈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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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확대기 말고 길부터 계속 한번 해보셔고요 네 길부터 익숙해야돼요 큰일 났습니다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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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어 편의 Zac 뺏ig 약간, 약간 저쪽으로 기울이 약간, 약간 이쪽으로 붙여 근데 원래 촬영을 붙여서 하진 않네 자꾸 재력을 시험하네 와, 나 봅시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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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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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 1주 2주 1주 댄스 dat I like dat 댄스 안った 댄스 안った 최대한 우리 안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안무가 이정도로 사고싶었던데 아무튼 내일이니까 뭐 화이팅 해봐야죠